안녕하세요 천서윤입니다 오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전하게 함께 타는 킥보드 킨즈웨건 킨즈 프로 킥보드 소개해드릴게요 대체 왜 특별한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최대 하중 80kg 그리고 4단계의 핸들 높이 조절까지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계속 탈 수 있는 킥보드입니다 둘째 안전성이에요 듀얼 서스펜션, 듀얼 브레이크, 미끄럼 방지 발판과 헝크 걱정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까지 마지막 셋째 간편한 휴대성 일명 3초 폴딩 킥보드라고 하죠 원터치 폴딩 시스템에 접이식 핸들까지 자가용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간편하게 휴대하실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을 위한 킥보드 킨즈웨건 킨즈 프로 킥보드였습니다 지금 롯데원에서 바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